그런데 여기 좀 추운데요? 그렇죠. 갑자기 시원해지죠? 여기서 바람이 나오는데 그러네요, 진짜. 어머 차가운 바람이 이 서늘한 바람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 안은 원래 가장 뜨거운 삶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던 뜨거운 삶의 현장입니다. 이 안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일을 해 오셨다고 해요. 보니까 옆에 이렇게. 광차라이로 이 안에 다니는 갱도 안에 다니는. 여기 지금 석탄을 이렇게 실어 나누는. 이게 바로 석탄입니다. 형으로 터널처럼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. 수직으로 내려가는 갱도가 있어요. 자, 무슨 뮤직비디오 세트장 같지 않아요? 아, 진짜 멋있다. 여기 뭐예요? 이게 바로 수직갱도. 엘리베이터. 그러니까요. 지하 무려 730m까지 내려가는. 내려가서 그 안에서 그런 열악한 환경 내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. 숨이 터톰 막히면서. 예전에 우리가 그래도 전기도 쓰고 따뜻하게 연탄 떼고 살았던 거죠. 정말 값진 일들을 하신 거네요.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할 것 같아요. 네, 같이 가시죠. 갈까요? 와, 여기가 욕실인가봐요. 어머! 어머! 어머, 이게 뭐야? 어머, 눈 불꽃이 없네.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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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연탄 만들기 체험이 있다고 해서 하러 왔어요. 그러면 우리 연탄 만들기 체험해보겠습니다. 톡 푸시고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오, 이게 은근히 무거워요. 네. 우와! 오! 우와!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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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탄이야! 연초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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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! 하. 하. 하하. 써.